안녕하세요. 명절은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네요. 보니까 명절 때 너무 힘들어 하시던데 어제 날씨가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세법이 아마 거의 제가 강의를 저는 원래 이 강의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 강의가 지금 8월 달에 이미 끝난 내용인데 여기 김포학원에서 추석 명절에 꼭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제 또 부랴부랴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이게 강의가 진행할 건데 아마 6시에서 6시 반 정도는 대학 끝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리를 하실 때 지킬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내용은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한 게 아니에요. 이론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에 어떤 식으로 문제 지문이 출제되고 어디를 핵심 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또 문제 풀 때 이 지문이 나왔을 때 어느 지문 어느 쪽이 오답으로 나왔을 때 그 오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가. 시간 안에 빨리 찾을 수 있는가.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지. 어느 세법을 내가 하루에 다 공부해서 세법을 다 맞추란다.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여섯 강만 듣고 열 개를 맞추면 그건 사기지. 거기에 어떻게 1년 동안 내 공부한 나도 지금 열 개도 못 맞추는데 단 몇 시간에 갖고 이걸 맞추냐.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셔야 돼요.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이 안에가 지금 시험 문제가 몇 개가 들어있냐면 전체 시험 문제 중에서 12개에서 13개가 들어있어요. 빠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 빠졌냐면 조세 총론하고 임대소득이 빠졌어요. 이 두 군데가. 그래서 조세 총론하고 임대소득을 합쳐서 총 3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3문제 빠진 나머지 13문제가 이 안에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10개에서 12개 정도는 맞출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시면 안 돼요. 지문을 제가 이제 이론 설명을 할 때 지금부터 이론 설명을 해가면 취득세부터 바로 나갈 거예요. 이제 첫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이제 취득세 핵심 체크해서 취득세가 나오는데 이제 내용을 취득세에서는 시험에 나와봤자 두 개 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문을 두 개, 두 문제 나온다는 것은 총 시험 지문에 총 10주밖에 안 나와요. 10줄. 취득세에서 나오는 건 딱 10줄이에요. 그런데 혹시 출제 의원이 문제에 출제하기가 편하도록 어떻게 문제를 출제했냐면 다음 중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럼 틀린 걸 찾아라 그러면 틀린 걸 찾아라고 두 개를 찾아라 했으면 틀린 지문 두 개만 찾으면 돼요. 그럼 취득세 다 공부할 필요 없이 딱 두 줄만 알면 두 문제를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셔야지 이걸 내가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니 다 애울란다. 못 외워요. 시험장에 갈 때까지 또 지금 애원하도 시험장에 갈 때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이렇게 지문을 보면 이 지문 속에서 어떤 게 핵심 지문이고 이 중에서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체크할 게 뭐냐면 34회 시험에서 이 중에서 어느 부분이 34회 시험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왔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34회 시험에서 한마디만 하고 이제 수업 진도 나갈게요. 34회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했던 게 있어요. 34회 정답으로 출제했던 것은 35회 시험에서 35회 시험에서 절대 답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34회 시험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내용은 34회 시험에서 정답으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고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싹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작년으로 34회로 돌아가서 시험 보실 분들은 외우시면 돼요. 우리 34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껴버려 놨잖아요. 그래야 시험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수업 진도를 나갈 건데 이 지문 안에서 지금 이 페이지 한 페이지죠. 지금 이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작년 시험에 한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한 지문이 출제됐는데 그 지문을 올해 이번 연도에 다른 자격 시험에서 다른 데서 두 군데에서 똑같은 지문을 활용했어요. 똑같이. 그럼 출제 이혼들은 출제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취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취득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개념을 잡아볼게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듣고만 마세요. 그러면 제가 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물건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했다는 이야기는 이 물건이 누구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내 거.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취득이에요. 소유권 주장이에요. 소유권 주장은 하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걸 제가 샀어. 이걸 샀는데 이걸 샀으면 돈 주고 사도 내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공짜로 받아도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 것으로 되는 것은 내 것으로 되는 것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이걸 묻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중에서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 이걸 주의하시냐면 양도소득세하고 치득세가 개념이 달라요. 양도소득세는 내 물건을 상대방에게 주고 대가를 유상으로 받아야 양도예요. 양도는 유상일 때만 양도예요. 그런데 치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나오면 유상으로 치득한 경우는 치득세 대상이 되지만 무상으로 치득한 경우는 치득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딱 잡으시면 돼요. 작년 시험이 등기 등록을 불문한다. 이게 34의 기출 문제예요. 우리 시험에서 내가 물건을 치득해서 이 책에다가 이 책을 치득해가지고 돈 주고 샀다고 예를 들어 봐요. 돈 주고 사가지고 책에다가 내 이름을 딱 쓰면 그때부터 내 책인가요? 돈 주면 내 책인가요? 돈 주면 상관없죠? 그러니까 등기나 등록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법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출제 의원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민법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된다 그러던가요? 등기. 그 개념을 살짝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민법에서는 권리관계를 따지지만 세법에서는 사실관계를 따지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등기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거. 등기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소유권만 주장할 수 있으면 치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질문이 이게 시험에 출제되는 질문이에요. 19에, 20에, 23에, 27에, 32에, 34에 계속 나왔어요. 그럼 거의 대부분 보면 2년 주기, 3년 주기 이렇게 넘게 나와요. 그럼 작년에 나왔다는 것은 올해 나와도 답은 안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걸 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것만 딱 체크하면 돼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을 그 물건을 무엇하면 취득하며 딱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제일 끝으로 가면 돼요.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걸 취득했더라면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취득자로 보고 세금을 물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취득한 사람을 누구라고 할 것인지 생각해봐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골라보세요. 여기서 취득한 사람을 양수인 해야 된가 양도인 해야 된가 양수인 그런데 시험에서 한 번 양도인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아직 문제는 너무너무 단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한 번 양도인이라고 낸 적은 있어요. 그거 너무 심한 거죠. 출제위원이 공인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양도인 양수인을 아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도 너무한 거죠. 그 정도 그럼 이 지문이 계속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올해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특히요. 자 그럼 무상 중에 무상에 해당하는 것은 딱 두 개 골라보세요. 무엇과 무엇 두 가지를 우리 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와 상속 또는 하나 더 기자로 시작하는 거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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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상속이나 상속이나 증여나 기부를 받아도 이런 것도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안 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 내야 된다 해결했죠. 자 이제 알아냈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 한 줄이 해결했어요. 이제 한 줄이 끝났네요. 이제 한 줄 끝났으니까 두 번째로 또 가보죠. 이제 취득의 유형에는 원시나 승계나 의제나 해서 총 세 가지 취득이 있어요. 용어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시가 뭐냐면 시작이 원제입니다. 그럼 처음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되는 거 승계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넘겨받는 거 자 그럼 원시라는 것은 나부터 소유권이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나부터 소유권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 있는 거예요? 건물 신축 그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부동산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동산 이외에는 생각하면 안 돼요. 부동산만 생각하되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을 그러면 건축물은 신축 토지는 매립 또는 바다 메꾸는 거 간척 잘 모르면 그냥 간척신가 바다 메꾸는 거 그러면 돼요. 시험에서 바다 메꾸는 걸 뭘 아는가 이런 거 문제 안 나오니까 원시로 취득해도 토지나 토지나 건축물은 이제 문제 풀 때는 땅이나 땅이나 건축물은 원시로 취득하면 내가 처음으로 취득했더라도 세금은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당연히 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걸 약간 뒤집지 않아요. 그걸 뭔지 못 풀어요. 좀 있음 바로 뒤집어 볼게요. 이제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이것도 취득세 대상인데 이 네 가지는 원시 원시라는 이야기는 자동차 회사에서 차 한 대를 처음으로 생산했을 때는 특별히 취득세 안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예외라는 이야기예요. 예외니까 거기에 색깔 진하게 된 거죠. 차량이나 기계나 항공기나 선박 이 네 가지는 무슨 취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원시 원시는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취득은 받겠다는 이야기인가 승계는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차 없는 사람이 제가 오늘 차 한 대를 사면 제가 처음으로 차를 사면 저는 취득세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내야죠. 내가 생산한 게 아니니까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처음 샀으니까 나는 취득세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파트 내가 처음으로 분양을 받으면 나는 취득세 내는가 안 내는가요 내야죠. 그럼 나는 처음으로 분양을 받았으니까 나는 원시가 되는가 승계가 되는가 승계 진짜 잘하고 계시네요. 그걸 거의 대부분 다 원시라고 그래요. 자기가 건물 막 찍었다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결했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출제 의원님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어렵게 낼 때 살짝 틀어. 어떻게 틀냐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그때는 취득세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리는 거예요. 원시잖아요. 아니 근데 왜 그거는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에서 사업소득으로 물리는 거지 취득세는 매매업자도 말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걸로 살짝 틀어버리면 시험 문제 70, 80%가 다 거기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맛만 먹으면 지문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다 그 지문만 출제해버리면 바로 다 떨어뜨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시로 취득할 때 누구든지 개인이 건물을 원시로 취득했던 법인이 원시로 취득했던 업자들이 원시로 취득했던 이런 거 묻지 말아라는 이야기.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무조건 취득세 안 낸다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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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어떤 건 네 가지만 안 낸다.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바 이 네 가지 뺀 나머지 원시는 무조건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딱 잡아놔야지 여기서 약간만 흔들려버리면 이걸 출제위원들은 파고드는 거예요. 승계 승계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승계라는 건 누군가 가지고 있는 걸 넘겨받은 거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이 모두 취득세를 물리는 거요. 그러면 여기서는 물어보는 게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도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런 것만 물어봐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제취득은 해년마다 여기에서는 한 줄씩 시험에 나와요. 한 줄이 나오는데 1번 지문이 34의 기출문제 1번이 34의 기출문제인데 토지의 지목변경은 한 번 시험에 나와도 그 다음 년 때 또다시 나와요. 토지의 지목변경은 매년 시험에 출제해요. 여기는 매년 출제해요. 그다음에 과점 주주는 과점 주주는 3년에서 4년 만에 한 번씩 출제를 해요. 과점 주주는 3년에서 4년 주기로 한 번씩 출제하는데 과점 주주는 최근에 4년 동안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 올해 둘 다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약간 힘들어요. 여기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지목을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지목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땅의 목록 땅의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사람 우리 개명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름 개명하면 사람 이름을 개명하면 그 사람은 새로 태어났는가요? 그 사람은 그대로인가요?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개명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려고 개명하는가 올리려고 개명하는가 올리려고 하죠. 그러면 옛날 값어치보다 값어치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요 부분요. 지목을 변경했을 때는 가액 증가라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액이 증가되면 뒤에다 어떤 식으로 하네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는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 없이 이렇게 써놔요. 가액 증가 여부에 관계 없이 가액이 증가되면 그래야 된가요? 증가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세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해서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의 원인은 등기의 원인은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등기의 원인은 총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취득세로 과세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등록면허세로 과세해요. 이 구분을 시험보기 전까지 딱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구분이 안 돼. 이제 다섯 개. 등기의 원인이 뭐 어떤 게 있는 거죠?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물건을. 원인이 취득. 그러면 등기할 때 원인이 취득이었을 때는 무슨 세를 물리면 되고? 취득세 물리면 돼요. 그러면 취득세 물리고 등기할 때 등록면에서 또 낸다?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다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 등기의 원인이 이전. 이전에서 등기할 때는 무슨 세를 물어야 되고? 봐요.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거 못 잡으면 안 돼요? 다섯 개 중에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이전에서 등기할 때도 취득세. 설정에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변경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소멸해서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이 다섯 가지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이걸 못 잡는 순간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지문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아까리 해버려요. 거기서 잘못해버리면 취득세, 중가산세 문제를 못 풀어버린 거예요. 또 취득세, 특례세율의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시면. 지목을 변경해서 등기. 변경 등기하면 등기분에 대해서는 무슨 쇠로 그랬는가? 그렇죠. 이건 등록면허세로 물리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로 과세가 되는 거고 가액이 증가되면 이 부분은 취득세로 물리는데 그럼 취득세로 과세할 때는 등기를 포함해서 취득세로 물린다. 등기는 빼고 취득세 물린다. 등기 빼고.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방금 말했잖아요. 이걸 1년 내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냐고 봤더니 무조건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머릿속에 딱 예워놨어. 그러니까 절대 이걸 원인이 다르다고 해도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아니요. 나는 안 달라요. 나는 그렇게 안 풀 거예요. 운 좋으면 맞고 운 나쁨으면 틀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다시 등기의 원인에 따라서 세금의 이름이 달라지는데 첫 번째로 치득에서 등기하면 취득세, 이전에서 등기하면 취득세, 변경에서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설정에서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소면에서 등기하면 등록면허세. 나왔잖아요. 변경에서 등기하니까 변경 등기는 무슨 쇠로? 등록면허세로.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로 과세하니까 세율을 적용할 때 등기를 포함해서 세율이 적용되는가요? 등기는 빼고 세율이 적용되는가요? 빼고. 등기 빼고 세율이 적용되니까 중과, 기준, 세율로 이렇게 과세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세율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면허세에서는 변경에서 등기하니까 지목변경할 때마다 일건당 한 번 할 때마다 얼마씩 물린다 그랬는가요? 봐요. 다 알고 있는데 시험 끝나면 다 기억나. 그런데 시험 볼 때 기억을 못해요. 이 지문은 여기에서 제일 헷갈려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지목변경을 매년 출제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매년 출제하는 이유가 아무리 출제를 해도 해년마다 틀리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문 내면 정답률이 20% 안착오로 나오거든요. 지목을 변경하면 치득세에서는 지목을 변경하면 뭐에 대해서만 세금 물리를 하냐는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만 물리고 등기는 빼고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치득세를 물리게 돼 있어요. 이 지문은 여기를 강조하셔야 돼요. 가액이 증가. 가액이 증가하면 치득세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제 과점주주로 가죠. 과점주주는 지분이 얼마가 넘으면 과점주주로 하냐면 50% 초과. 초과라는 데다가 여기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초과. 작년에 세 번 문제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에서 이상을 초과라고 써놓은 적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초과를 이상으로 써놓을 수도 있어요. 여기를요. 50% 이상은 50% 초과하고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50% 이상은 그럼 그거 오답이에요. 50% 초과한 주주를 과점주주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50% 초과한 이걸 문제를 내는 거 아니에요. 과점주주가 시험에 나오긴 할 건데 딱 정해져 있어요. 나오기만 하면 여기가 나와요. 처음.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과점주주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러면 설립시는 제외. 그러면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요. 올해 다른 자격시험에서 이 지문이 두 군데에서 정답으로 유도됐거든요. 그럼 우리 중개사 시험도 과점주주가 나올 때마다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설립시 과점주주는 세금 내지 않는다? 이제 기출 지문 한번 볼게요. See you to see you to see you. 아멘